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긴조 tv 한성욱입니다 현대로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분들 오늘이 현대로템 영상을 찍는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뭐 제가 현대로템을 좀 오래 찍었어요 이제 뭐 한 5개월 좀 더 넘은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원래 저번주 영상이 끝나는 거였는데 일주일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시청을 해주시고 뭔가 저희도 이렇게 친구 추가도 들어오고 뭐 저희 주도주 체험도 받아보고 그러신 분들이 많으면 이렇게 더 안 찍으라고 해도 찍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사람인지라 뭔가 별거물이 안 나오다 보면 이게 좀 노동을 계속 투입을 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도 뭔가 뭐 주말간 더 들어오고 다들 지도주 체험도 받아보시고 뭐 더 그런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더 촬영을 하겠죠 근데 현재로 보기에는 다시 또 이렇게 다들 사라지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현대로템 잘 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으시면 댓글로 아 저는 현대로템 잘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요정도 한 번씩 좀 남겨주시구요 어 뭐 내가 전 아직까지 잘 들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 했습니다 이 정도 있으시면 또 댓글로 더 감사합니다 이정도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링크 있어요 고정란에 링크 있는데 이 링크 누르시고 무료체험 신청서 작성하신 다음에 현대로템 보고 왔습니다 요정도만 또 남겨주시면 되니까 많은 사람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현대로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굉장히 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로템이다 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조금씩 드릴 건데요 어 제가 말씀드렸죠 공매도를 치는 이들이 있고 쇼커버를 하는 애들이 있고 진짜 이 주식을 매수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네 다들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요 어 그동안 공매도를 쳤었던 이들이 물량을 쇼커버를 해줬어요 공매도 치는 이들은 주가 하방에 배팅하는 이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쇼커버를 해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쇼커버를 해버렸네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현물을 팔던 애들이 다시 한번 더 매수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포트폴리오에서 방산 쪽 방산 쪽에 비중을 줄어 나갔었어요 방산 쪽에 비중을 줄어 나갔었던게 이 메이저들의 포지션이었는데 그 메이저들의 포지션이 지금 다시 한번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기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2000지 애들 폭락을 하고 나서 제가 2000지 빠져야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들 하시죠 난 이런거 다 맞춰드리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정도 흐름 사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들었으면 얼마만큼 제가 지수를 잘 맞추고 이렇게 흐름을 잘 맞추는지 참 아실텐데 아주 많이 아쉽습니다 보세요 에코프로 비엠, LNF, 삼성, SDI, LG와 에코프로 보세요 얘네들 죽죠 그 돈 많이 올라갔지만 죽죠 지금 얘네 끝났어요 제가 어설프 종목에 대해서 확신 잘 안하잖아요 근데 끝났어요 2차전지는 고점에서 내려올거에요 조정을 얼마나 주냐에 싸움이 되는 섹터가 이제는 2차전지일거에요 그러면 굉장히 느끼고도 돈이 메이저들의 자금에서 빠져나오니까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방산쪽에도 돈이 지금 들어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흐름이 괜찮다라는거에요 지금 현대로팀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충분히 내가 포트에 없으면 포트에 한번 담아볼만 하구요 물량을 조금씩 채워나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매수하는 물량 누군가가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물량이 있는지 수급의 터너라운드 보관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 제일 확률이 높은 지표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제로보고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투자를 하실 때 수급적인 부분 돈을 우리보다 정보가 빠른게 당연히 메이저들입니다 어떻게 일개 개인투자자는 그 어떤 메이저들보다 정보가 빠르니까 어려워요 회사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요 근데 우리는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하기 때문에 파악이 되는 것이고 개인투자자분들의 물량은 신기하게도 계속 나가고 있어요 제가 개인투자자분들의 수급에 대해서 항상 눈에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수급이 나가줘야지만 지수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현대로템도 올라갑니다 현대로템은 굉장히 많이 지금 가벼워진 상황이고요 이제부터 메이저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는 끌어올리면서 이 개인투자자의 물량을 매수할 거예요 다 이렇게 끄집어 삼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되나 안되나 아셨죠? 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편안하게 현대로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로템 보시면서 또 저희 현문지TV 지도 좀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한 종목 정도 종목도 좀 타이트하게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누르시고요 여기 댓글 고장 나면 보시면 이 링크가 있는데 요거 누르시고 무료지음 신청서 작성 누르신 다음에 현대로템 보고 왔습니다 저는 남겨주시면 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다음주 월요일날 또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체험 신청해주시고 그러시면 저도 힘나서 더 이렇게 촬영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좋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